자 다음에 오실 초대가수 최신영씨라고 다만 그 KBS 우리 조국모래랑의 조망도 아닌 얼굴을 비추실 것 같습니다. 자 최신영씨들의 타이틀곡입니다. 믿는거 주는거야 저게 느껴집니다. 자 박수 주세요. 자 박수 흥미로울 때 보라노와 센터의 습고라 흥미로울 때 대차곡도 수업을 보이고 정신곡도 초라 흥미로울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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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전혀 없던 것 같은데 산대 희생을 굴며 울 때 너네도 상탈을 수 없는 것 삿끝 or 추억 꽃 꿇고 새신분 펌터문문에게 보泄어 Daddy 요즘 당신inis 사랑 내 맘은 신생 상인이 내 사랑와 쓸게 불 거야 이 눈물이 없지 못하고 사랑을 웃고 내 사랑을 웃고 내 사랑을 웃고 꿈을 다 이들끄러와 두 눈이 없는 것도 없는 사랑은 있을 때 주느냐 사랑은 정보없이 좋아 고맙습니다